할머니가 지나갈 때 갑자기 막 으르렁 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희 없을 때 사고가 날까 봐 가만있어 강순아 할머니한테도 그러네 예측이 안 가서 저희도 어쩔 때는 막 갑자기 공격성을 띄고 또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순한 양처럼 그냥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고 오히려 예측이 안 돼서 또 안 돼? 네 이제 할머니가 처음 울리셨을 때 좀 이제 그 이후로 좀 무서워하고 이제 라오가 조금만 다가와도 막 뒷걸음질 치시고 하니까 약간 자기보다 더 더 아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? 안 돼 어허 할머니가 식사하던 중에 뭐가 이제 식탁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손을 확 문 거예요 이거 물어 다지 이렇게 지금도 아파요 아파 누르면 아파 할머니한테 또 공격성을 드러내서 할머니랑 공간 분리해 놓기 위해서 할머니 방은 이쪽에 있으니까 라오는 이제 이쪽 공간에서만 지낼 수 있고 할머니 방문 닫히면 이제 그때 가끔 이제 여기 와서 냄새 맡게 해주고 공놀이 하고 아이고 나와 나와 갖고 와 올라올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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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야. 아이고. 어떤 때는 괜히 어르렁거려요. 무섭지, 걔는. 사람 맑게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. 최근에는 사촌 언니가 집에 놀러 오셨었는데 설장 근처에 사촌 언니가 다가가서 제가 라오를 제재하려고 하다가 딱 막았는데 팔을 딱 물어서 그때 가장 크게 놀랐던 것 같아요. 아이고. 이제 고모도 이제 한번 밥 먹을 때 밥 떨어뜨렸을 때 좀 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발을 또 물고. 먹을 거 있을 때 주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불구하고 리버스는 여기 종이처만 있는 거에요. 뭔가 저벌 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